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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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리고 하이! 이번께 제일 이쁘다 잊고 녹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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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다른동... 풍... 둘러... 원... 나... 니... 해! 둘러... 나... 니... 잔다! 연기구... 하퇴외... 난... 해! 연기구... 하퇴외... 난... 좋아! 잘한다! 임고대를... 일러... 잊고... 해이! 임고대를... 길러... 잊고... 잊고... 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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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... 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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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할 누룩 헐 이름 이루구나 헤이! 이름 이루구나 자 거기 안 이뻐해 이름 이루구나 광활로도 좋으니와 광활로도 좋으니와 안 이뻐서 오작교가 덕 좋다 헤이 오작교가 덕 좋다 오작교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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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루친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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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루친 두 장단이 더, 아니 두 박자가 더 가버렸다잉. 저 데려 두 장단만, 아니 저 두 박자만 가야 한디. 네 박자를 가면 안되디. 내가 데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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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녀 성원! 직녀 성원! 그 누가 될 거나 그 누가 될 거나 그 누가 될 거나 온 날 이곳 온 날 이곳 온 날 이곳 이곳 화린 에이치이 두옹어 과림이 죽는 여덟박은 갈라고 막 하시네 과림이 죽는 과림이 죽는 삼생연 이렇게 가는데 삼생연분 삼생 삼생연분 만났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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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시작 만났으면 만났으면 안 맛있어 안 이쁘게 돼있어 그렇게 하지마 만났으면 부드럽고 예쁘게 돼야지 그렇게 빳빳이 장작겨벨 같이 가면 안 돼야 시작 만났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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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야지 해도 해도 어려워 그러면은 여기 춘향가 중에서 손꼽는게 어려운 장면인데 그럼 안 그러겠어? 자기야 뭐 녹음 넣는감 각원정 응 이제 그것을 갖고 와야해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저기 더 터서하니깨 걱정을 말고 응 자기가 그렇게 결석을 했을 적에 사부 사부 한 번만 불러달라고 사부 지난주에 했어요 사부님 지난주에 다르고 이번주에 다릅니다 맞는 말씀이요 해줄게 감사합니다 저기 뭐야 회장님 아니 그 말은 맞아 저기 나도 계속 추록할수록이 옛날 선생님한테 했을 때 여기가 기교가 이랬지 이랬지 그게 할수록 그게 떠오르는 건 사실이고 그게 그러더라 그래서 그건 틀린 말은 아니네 하도 이거 배운지 오래돼서 처음에는 정말로 엉뚱했는데 추록할수록 옛날 게 나오더라고 다 해 저기 뭐야 저 원래는 그 가성도 쓰고 이렇게 예쁘게 해야 되는데 목이 쉬면 가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진성으로 하니까 나중에 가성으로 할 때는 일로 드릴게 우선 해봐요 높이만 일단 해가지고 높이만 따서 갈게요 적성 아침 나루 꾸준한 게 디라 보건 잊고 녹수고 저보건 본문 화가 동 풍 둘러 나 니 요한기구 하체완 난 임고 를 일러 잊고 차가 하 탈루 속 고 시 모 보 보 보 저 영원한 광활을 이름으로구나 광활을 두어 조건이 와 오작교가 더욱 좋다 오작교가 도흥 도흥 명을 없으면 겨누지 입전 견우성은 내가 되려니와 직녀석은 그 누가 될 거나 운할 이곳 활림 중어 삼생연분 운 반다 쓰면 반다 해갖고 연습들을 해가지고 모심하심 알았다 됨성 선생님 저번주보다 훨씬 더 구성이 좋으시네요 아이고 시상이나 아이고 시상이나 구성은 그러지 구성은 좋아졌지 목은 탁해졌지만 소식은 평생의 소식은 탁해온 소식은 탁해온 운행 불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